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욱 채널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셨습니까? 이번에도 우리 정말 잎이 빨간 우리 가재발 선인장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선인장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어떤게 어떤지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씩 지금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이 선인장이 지금 빨간 잎을 가지고 있는 꽃보다 예쁜 우리 가재발 선인장 입니다. 꽃이 정말 빨갛고 예쁜 우리 가재발 선인장 이에요. 이 선인장이 먼저는 약간 시들시들 했었는데 문을 활짝 활짝 열어주고 시원하게 찬바람을 쏘여 주니까 싱싱해졌답니다. 그리고 꽃도 싱싱해지고 꽃이 정말 커요. 얘는 꽃이 가재발 선인장들은 너무 커서 아주 화려하고 예쁜데요. 이거 보세요. 여기는 지금 한 잎 하나에 지금 두개가 달려서 이렇게 싱싱하게 잘 피워주고 있습니다. 정말 꽃보다 예쁜 우리 가재발 선인장 인데요. 꽃 속에 묻혀서 잎이 잘 안보입니다. 잎이 엄청 빨갛고 예쁜 우리 가재발 선인장 인데요. 잎이 빨개요. 애들은. 그래서 참 꽃이 없어도 예쁜 우리 선인장들 인데. 꽃 속에 묻혀서 잎이 잘 안보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면 이 선인장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애들도 엄청 건강하게 지금 꽃을 예쁘게 지금 피워주고 있습니다. 정말 꽃이 펴도 애들은 잎이 지금 싱싱하고 윤기가 잘 잘 흐릅니다. 보통 보면 꽃이 피면 잎이 주글주글해지는 경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선인장들은 찬바람을 좀 많이 보여줘서 그런지 쏘여줘서 그런지 지금 탱탱하고 윤기가 반질반질합니다. 꽃이 이렇게 피어있어도 윤기가 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먼저 영상에는 가끔 환기도 시켜주고 찬바람을 좀 이렇게 쏘일 수 있도록 창문을 열어 주시라고 그랬는데요. 정말 그래요. 지금 이 선인장들도 지금 윤기가 잘 잘 흐릅니다. 지금 여덟두 꽃이 피었는데. 꽃이 이렇게 달려 있는데도 이렇게 선인장 잎이 윤기도 잘 잘 흐르고 탱탱이 너무너무 지금 꽃도 잘 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보세요. 꽃들은 지금 이렇게 지금 벌써 피고 지어가는 도중인데도 이렇게 이렇게 싱싱합니다. 지금 잎들이 이렇게 잘 크고 있어요. 지금 베란다에서. 베란다에서는 그래도 바깥에서는 영하건 떨어져도 베란다에서는 영하로 안 되더라고요. 항상 보면 15도에서 17도까지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얘들이 지금 이렇게 잘 크고 있는 것 같아요. 꽃도 잘 피고 또 잎도 싱싱하고 꽃도 오래가고 꽃이 핀 지가 정말 오래 됐는데 이렇게 꽃이 참 오래가고 오래 달려 있어요. 지금 싱싱해져서 지금 따라할 게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앞으로는 차차차차 하나씩 따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그 이제 잎들이 더 싱싱함을 유지를 시켜 줘야 되기 때문에 하나씩 하나씩 지면 따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잎도 좀 따 줘야 되고요. 그런데 우리 지금 얘들은 지금 한참 피고 있습니다. 우리 꽃보다 예쁜 잎을 가지고 있는 빨간 꽃 잎을 가지고 있는 우리 서인장입니다. 지금 너무 예쁘게 지금 꽃들이 줘 보세요. 꽃이 막 정말 뭐 우리 베란다에서는 완전히 꽃 잔치가 벌어졌어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꽃들이 이렇게 피고 있어요. 그리고 이 서인장은 또 항상 보면 이제 누차 얘기하지만은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흙을 찔러 보고 물기가 없을 때 물을 줘야 됩니다. 뭐 날짜를 정해 놓고 주면 안 되고. 겨울에는 보통 꽃이 없을 때는 한 달에 한 번씩만 줘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꽃이 피고 꽃머리가 생길 때는 한 12일에서 12일 만에 줄 수도 있고 15일에 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제 집집마다 환경이 다르고 온도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날짜를 정해 놓지 못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이 흙을 만져보고 이렇게 감지를 해가면서 줘야 얘들이 무탈하게 이렇게 잘 물음 병 없이 잘 클 수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시고 같이 해주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릴게요. 다음 영상 때까지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